여러분, 이 빨간 버스가 청송군에서 운행을 하는 건데 여기 청송에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들이 공짜입니다 애기든 어른이든 누구든 청송군에서는 이 차가 무료로 운행되니까 누구든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 버스에 도착을 했네요 자, 지금 제가 버스에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 자주 이용하십니까? 네, 어디서 집에 타고 싶어, 공짜로 가던데 이건 괜찮죠 네? 이 차가 공짜라던데 아, 이 차가 공짜라서 지구로 해서 더 지원해줘서 공짜로 가고 네, 알겠습니다 네, 빨리 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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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버스가 구슬구슬이 들어가네요. 경치 좋은 청송은 정말 행복합니다. 일으킨 산골짝, 좁은 도로까지 차가 다 들어갑니다. 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여기가 한 150명 정도 산다네요. 이렇게 깊은 산 속에. 그런데 이 깊은 산 속에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도로에 버스가 이렇게 오니까 청송은 어디 가도 이렇게 버스가 옵니다. 여기 청송에 무료 버스 타고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. 청송이 참 좋습니다.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무료 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저는 한 바퀴 돌고 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청송 오시면은 어디에든지 다이리 무료 버스가 공짜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청송 무료 버스 멋집니다. 저도 이거 처음 타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